손태진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한 후 대중 앞에서는 조용히 지내겠다는 뜻을 전하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발언은 그가 한동안 말하고 싶었던 내용을 모두 털어놓은 후 새로운 결심을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손태진의 이러한 발언이 갖는 의미와 그 배경 그리고 그의 결정이 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태진은 최근 공개적으로 한자리에서 이제 진짜 조용히 있을게요 라고 말하며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 발언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한 업계의 어려움, 개인적 감정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손태진은 이를 통해 자신의 진솔한 생각과 감정을 팬들과 공유하고 앞으로는 공적인 자리보다는 음악과 개인생활에 집중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태진의 이번 결심은 연예계에서의 지속적인 압박과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동안 그는 대중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도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과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결국 조용히 지내기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자기관리와 자아성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태진의 발언에 대한 팬들과 대중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솔직한 고백에 공감하며 그가 앞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길 바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그의 음악적 업적과 개인적 행복 사이에서 균형을 찾길 희망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손태진의 이제 진짜 조용히 있을게요 라는 말은 그가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과 커리어를 꾸려나갈지에 대한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결정이 그에게 새로운 평온과 창의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과 대중 역시 그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